문 열어줘, 문 열어줘 누가 이렇게 초인종을 눌러대? 할머니, 엄마야 뭐? 엄마? 응, 엄마 진우가 오라 그랬어요 뭐? 진우야, 진우야 이렇게 봐봐, 어디 다친 거야? 어디 얼마나 다친 거야? 엄마가 병원은 갔었어? 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? 어머니 내가 다시는 이 집에 발 들여놓지 말라고 했잖아 진우가 다쳤다잖아요 어쩌다 다친 거예요? 진우야, 우리 진우 얼마나 아팠어? 유난 떨지 마라 놀다가 조금 다친 거니까 너 없어도 우리가 진우 잘 보살피고 있으니까 시끄럽게 굴지 말고 얼른 나가 할머니, 우리 엄마한테 그러지 마 내 말 안 들리냐? 당장 나가지 못해? 어머니, 진우 다쳤어요 괜찮은지 잠시만 보고 갈게요 손나, 네가 뭔데 우리 집에 들어와? 진우 앞에서 목소리 낮춰 당장 나가 하지마, 아줌마 아줌마 나빠 진우야, 할머니 나 방에 가자 싫어 엄마 진우야, 방에 들어가 있어 싫어, 아줌마 싫어 아줌마 땜에 다친 거야 뭐? 진우야 아줌마 땜에 다쳤다고? 너 아줌마가 때렸어? 이화영 너 아니에요, 저 때문이 아니에요 진우가 놀다가 넘어진 거예요 너한테 우리 진우 못 맡겨 진우 데리고 내가 갈 거야 진우야, 가자 그 손 놓지 못해 어머니, 어머니도 방금 들으셨잖아요 절사 때문에 우리 진우가 다쳤어요 저 진우도 못 가요 이대로 못 가요 너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를 신경 쓰지 마라 잘못된 거 우리가 고치든 말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넌 얼른 가 어머니, 저 진우 엄마예요 진우 엄마, 나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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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여보, 여보, 여보 진우야? 이게 무슨 짓이에요, 지금? 그게 무슨 일이냐? 핸드폰 두고 가서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? 당신 어떻게 여기로 왔어? 진우 다쳤다면서? 왜 나한테 말 안 했어? 엄마, 가지 마 나랑 갈 수 있어 가지 마, 엄마 알았어 진우 두고 절대로 엄마 어디 안 가라 나 안 자! 조용히 못 해! 엄마 어머니, 진우 엄마랑 하루만 있다고 소개할게요 엄마 아줌마 진우 옷 좀 챙겨요 네 진우 엄마 얼른 출근해 아줌마 내 말 들어 출근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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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헤어 응